한류피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출연한 어느 날 혹시 평간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멸망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멸망이는 사람이 아닌 신도 아닌 중간관리자죠 사라지는 것들의 모든 책임이 있는 그런 역을 맡았는데 이런 멸망이가 동경을 만나서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떻게 변해갈지 많은 기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으로 통해 지금까지와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기대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